한양에 이진욱이란 사내가 있었는데 이 사내는 고아 출신의 빈털터리였지만 매우 성실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사내의 성실함을 좋게 봐왔던 어느 부자가 은 천냥을 주면서 이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마음껏 불려보라고 줬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기회에 사내는 부자에게 거듭 감사함을 표하고 나서 부품 꿈을 안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부산에는 마땅한 장사거리가 없었습니다. 무슨 장사를 해야 할지 사내의 고민이 깊어지던 그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웨인 머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웨인 머슴의 인상은 매우 총명해 보였고 장사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 멀리 부산까지 와서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웨인 머슴의 사정을 알게 된 사내는 문득 자신의 성실함 하나만을 보고 투자한 부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웨인 머슴을 찾아가 동업을 제안하고 나서 부자에게 받은 은천냥을 투자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웨인 머슴은 자신을 믿고 투자한 것에 대해 감격해하며 돈을 가지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웨인 머슴이 사내에게 돌아왔는데 그의 보따리엔 은삼천냥이 들어있었습니다. 웨인 머슴이 사내의 돈을 세배로 불려준 것입니다. 사내는 그 돈을 미천으로 중국상인 일본 상인들에게 이자 20%를 받고 장사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재산이 조금씩 쌓여가던 어느 날 조만간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하면서 많은 양의 선물도 함께 가져간다는 소문이 시장에 돌았습니다. 사내는 재산을 불릴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고 가진 돈을 전부 모아서 서북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방의 인삼을 모두 사들이고 나서 그중에 3분의 1을 웨인 머슴에게 주고는 일본으로 가지고 가서 보관하도록 시켰습니다. 한편 조정에선 조선통신사가 갈 때 인삼을 선물로 가져가야 하는데 전국에 인삼이 동나서 구할 수 없게 되자 조선통신사는 출발도 하지 못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사내가 나섰습니다. 사내는 자신이 책임지고 인삼을 일본으로 보낼 테니 인삼값을 시세보다 10배를 더 쳐달라고 했습니다. 조정에선 급한 마음에 반신반의하며 인삼값을 지불했고 조선통신사는 불안한 마음을 가득 안고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사내의 말대로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도착하니 인삼이 떡하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즉각 조정에 알려졌고 사내는 공로가 인정되어 정산품의 풍계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내는 돈도 10배로 벌고 풍계까지 받는 대박을 쳤습니다. 사내 이진욱은 종잣돈을 준 부자에게 종잣돈의 몇십배가 되는 돈을 돌려주며 감사해했고 이후 이진욱은 평생을 행산꾼이나 약자들에게 베풀고 살다가 정의풍까지 오르고 나서 사망하게 됐는데 그의 장례식장엔 이진욱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물론 중국과 일본 상인들까지 몰려들어 애도했다고 합니다.